안녕하세요 오늘은 룰루레몬의 5year basic SS 헨리 티셔츠에 대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렇게 있구요 이번에 30% 세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사봤구요 전 이 제품 이미 까만색을 가지고 있어요 까만색은 비싸게 샀는데 아무튼 까만색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하얀색을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가지 단점은 이게 색이 하얀색이라서 이 남자 같으면 가슴 부분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 밖에서 그냥 입을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까만색은 괜찮았는데 하얀색은 뭐 집에서 입던지 아니면 안에 받쳐 가지고 입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식 가격은 7만원인가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구요 세일해서 뭐 한 4만원 후반 아니면 5만원 초반에 산 것 같아요 룰루레몬 공홈에서 샀구요 주문하고 받는데 한 4일 정도 걸렸습니다 어 비치는 거라든가 이런 보이는 것은 요정도 보이구요 조명을 켰을 때 이렇게 됩니다 색은 완전 하얀색이구요 입었을 때 좀 차가운 감이 있어요 여름에 나온 원단 재질이라서 그렇구요 되게 부드럽고 입었을 때 착용감이 남달라요 어 뭐 기존에 뭐 언더아머 뭐 좋은 티셔츠 라던가 어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도 얘가 독보적으로 좋구요 원단이 어 근데 이제 하얀 티셔츠 하나에 뭐 7만원씩 한다른 자체가 어 싼 가격은 아니라서 어 그냥 막 못 사는데요 이번에 큰맘먹고 한번 사 왔습니다 4 되게 이쁜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